루시아 너무 부끄러워 쳐다볼 수 없어 사랑에 빠졌어 다리 옆으로 손을 잡을 때 손을 잡을 때 오늘 우리 이 사람을 가지고 이루어져를 해봅니다 그레이를 강릴라는 팬분들의 희망으로 이루어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웬만한 강릴대의 희망으로서는 수지 요청 부탁드립니다 Q Q 프로농구의 미래를 책임질 전주 KCC 송교찬 선수입니다 Q Q Q Q Q Q Q Q 키티의 선수군요. 의미가 있습니다. 노래도 지. 송교창 선수도 올스타전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더니 이제 세 번째니까 많이 뻔뻔해졌어요.